오늘 우리는 수입첸던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 창립 총리를 개최하였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강력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결의를 하셔서 반대한다. 그럼 중단하라. 저항한다. 이번 이게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안 보지 않게. 아 손 못해요. 그냥 말. 그래. 오늘 올라오세요.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기. 즉각 중단하라. 강력히 반대한다. 반대한다. 강력히 저항하자. 수입체된 건설은 중단하라. 주민값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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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